인간이 삶의 절반의 시간을 보내는 공간, 집 급격한 시대의 변화와 기술발전 속에서 다가올 미래의 집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경기도 성남시 운중동 이곳엔 아름다운 조형미가 돋보이는 특별한 집이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이뤄진 이 집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본인증 1등급을 받은 국내 최초의 건축물입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란 건물이 생산하는 에너지와 소비하는 에너지의 합이 제로가 되는 에너지 자급자족이 가능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LG전자는 직접 이 집을 지어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 저장, 사용하는 환경과 사람을 위한 미래의 집을 구현했습니다. 이 건물 외벽엔 집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태양광 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아주 특별한 태양광 패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마치 건물의 외장재처럼 디자인된 태양광 패널, BIPV 시스템, 바로 그것입니다. 건물이라는 것은 이 태양광 발전이 주 목적이 아니고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쾌적하게 행복하게 그 안에서 거주하는 것이 주 목적이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선 건물 내부도 안락해야 되지만 건물의 외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건축주분들이 가장 신경을 쓰시는 부분은 디자인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위해 제작된 기존의 태양광 모듈은 안타깝게도 디자인적 측면에서 고객들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이게 개별적으로 기존에 있는 건물에다가 설치를 하다 보니까 흉물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상당히 충격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 태양광 모듈의 본질은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것인데 난 그게 중요치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고객들은.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상당히 생각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태양광 모듈처럼 보이지 않는 태양광 모듈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보통 건물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디자인적 1순위가 통일감입니다. LG전자 BIP 모듈은 그런 통일감을 주기에 아주 적절하게 개발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솔직히 이 제품을 건물 외벽에 설치를 하게 되면 어디가 태양광 모듈이고 어디가 외장지에 있는지 솔직히 구분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아름다움과 효율성이 집약된 BIPV 태양광 모듈. 하지만 한 가지 고민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비바람, 태풍 등 기상 악천후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유지할 수는 없을까. LG전자는 ESS 배터리를 통해 그 해답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건물 지하실에 설치된 ESS 배터리는 수시로 변화하는 각종 기상 상황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가능하게 합니다. 태양광 모듈은 낮에 발전을 합니다. 낮에 저희가 태양광 모듈로 발전하는 발전량이 우리가 사용하는 데 필요한 양보다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적절한 위치에 저장을 했다가 저희가 그 전력을 필요로 할 때 꺼내 쓰는 것. 이것이 ESS를 사용한 잉여 전력을 저장하고 이후에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방식이고요. 더욱 효율적인 태양광 에너지 생산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준 마이크로 임버터도 있습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태양광 모듈은 10개, 20개의 모듈을 하나의 커다란 임버터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경우의 문제점은 한두 개가 그림자가 져서 태양광 발전 성능이 떨어지면 전체가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소형의 임버터를 개별적으로 두세 개당 하나씩 매칭을 시키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어느 일정 부분이 그림자가 지더라도 그 주변에 한두 개만 영향을 받고 나머지 모듈들은 전부 정상적인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산된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TV, 냉장고, 세탁기 등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가전은 교류 방식으로 제작됐습니다. LG전자는 직류에너지를 활용하는 가전을 만드는 것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가전이 DC를 사용하면 직류를 사용하는 ESS와 가전은 바로 연결을 할 수 있는 거고요. ESS와 직류를 생산하는 태양광은 바로 연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변환 과정이 없어져도 되는 거죠. 환경과 사람의 공존을 위한 미래의 집. 그렇다면 그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LG ThinQ 홈에는 일반적인 집에 각 방마다 존재하는 조명 스위치나 온도 조절 장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용자들은 음성이나 모바일 앱 또는 스마트 미러 등을 통해서 집 안에 있는 모든 가전, 가구, 조명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집 안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센서는 사람이 없는 공간에 불을 스스로 끄거나 가족 구성원 개개인이 선호하는 실내 온도를 공간별로 설정하는 등의 맞춤형 스마트홈을 구현해줍니다. 미리 들어오시기 전에 냉난방 세팅을 해놓고 구현된 실내 환경으로 진입을 하실 수 있고요. 2층 침실에서 주무시면서도 전층에서의 가전들을 모두 끈다든지 켠다든지 특히나 커튼이나 조명을 포함한 이런 타사 제품까지를 모두 포함한 컨트롤을 말씀드리고요. 거실의 투명한 유리창은 사생활 보호 목적의 불투명 블라인드로 바뀌는가 하면 다양한 정보를 담은 디스플레이로 변하기도 합니다. 또 움직이는 벽은 사용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함과 동시에 집 내부 공간의 활용도까지 극대화 시켜줍니다. LG전자가 직접 집을 지어 사람이 사는 거주 환경을 구현해놓고 이렇듯 다양한 시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량 자체가 산업이 워낙 많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건물 부분에서도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재료에너지 건물로 해결을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먼 미래에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에 구현되어 있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고객의 진심으로 다가가는 이러한 시대에는 정말로 진짜 주택에서 동작하는 그러한 솔루션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비전이었고 목표였습니다. 고객의 보다 나은 삶이라는 그런 LG전자의 가치, 이런 가치와도 잘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 사람을 위한 미래의 집. 어쩌면 그 미래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